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사롱에서는 실험정신의 복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만든 카트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카트를 끼게 되면 심장박동술 체크에서 스마트폰에 전송이 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심장박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정동맥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장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제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척정정확도가 98%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상품이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특히 심장은 조기예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제품들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용 사용이 아마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가정용 사용이 불가능하면 내수시장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제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참 괜찮은 제품이다. 특히 나이가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장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급 인재들이 의료 분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입학 성적을 보면 의료 분야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한국 제일가는 그런 공과대학 위주로 학생들이 배치가 되죠. 그런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의료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잡는 것은 요난길처럼 보입니다.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모여있는 곳에서 충분하게 수출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카트라는 그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없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한 보도를 보니까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100개 가운데 72개 정도가 미국에 포진되어 있고 영국이 4개, 인도가 4개, 스베니인이 3개, 프랑스가 3개, 한국은 0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도 규제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2월 달에 이재웅 CEO, 여러분이 아시는 다움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아주 차량 공유업체인 쇼카를 개발해서 대단히 약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이재웅 씨가 정부 혁신성장 민간 본부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아주 초보적인 공유경제조차도 한국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제 연구실 바로 책상 옆에는 샤오미가 만든 워킹패드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면 8km, 7km까지 올릴 수 있지만 샤오미는 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속도가 6km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 개월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가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왜 못 만들까? 아마 내 생각에는 안전 규제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마 그와 관련된 기기의 규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최근에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는 빈도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신제품을 보면 바이오 분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제품들이 소위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이렇게 갖게 됩니다. 가능하면 되는 쪽보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그런 규제 근안을 지고 있는 공직사회나 공적 영역의 분위기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되죠. 공적 영역이 계속 커집니다.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관련된 부처도 늘어나고 공적 성격의 공기업들도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그런 현상이 만년하죠. 최근에는 수십 년 정도 민간기업들이 잘 해오던 결제 시스템을 제로페이라는 그런 제도를 세금을 가지고 결제 시스템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광고비를 때려서 제로페이를 알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한국은 현재와 같은 그런 추세가 계속되면 장기 불황을 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빠르게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한 번 정도 더 주의를 환기하고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앞에 소개했던 카트라는 의료기기는 충분하게 이렇게 국내 시장의 시판이 허용될 수 있는데 왜 중지됐을까 이런 점을 아마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상품이든 서비스는 새로운 것은 실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실험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발견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또 실험이 왕성하고 왕성할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금너가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 말고 10명이 해야 될 20명을 고용해가는 그런 자원낭비형 일자리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라는 것은 신제품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실험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다. 실험할 수 있는 자유 뭔가 해볼 수 있는 자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은 이것은 허용된다. 그것은 허용된다. 저것은 허용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허용되고 예외적인 경우에선 불허를 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규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거티브 방식으로부터 파지티브 방식으로 규제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좀 전체적으로 뭔가 해보는 쪽으로 허용해주는 쪽으로 실험을 이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새로운 시도를 그렇게 촉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안 되냐 이야기죠. 관료조직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힘들어지죠. 나는 아마도 우리 사회가 실험정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중요한 요인은 국회의 변호사 출신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그런 모든 틀 안에 사는 거니. 경제라는 것은 틀을 깰 수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죠. 틀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틀 안에 사는 것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관조직을 확대하는 사회는 절대 실험정신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험정신이 살아날 수 없으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 수 없으면 잘 사는 일은 요원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공공부분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추세가 나가는 거죠. 시민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분을 공무원 조직이나 공적 영역인 공기업기관들을 확장한 것이 결국은 큰 사회를 침화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험정신이 꺼지게 되면 저성장은 고착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숨통을 좀 털어 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을 키우면 이런 거가 참 어려워지지야 되죠. 사람들은 그 체제 하에서 맞춰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기기 신제품인 카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되는 쪽으로 뭘 인정하는 쪽으로 좀 뭘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